Q. 사우디아라비아의 열정 인턴이 공연을 하러 왔어요.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에 진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이돌하고 참 신기한 경험 많이 하네요. 여유롭게 즐기면서 멋있게 사우디아라비아 맨날 댄픈드 앞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파티니까요, 파티. 올 때 비행기에서 생각보다 잘 자서 컨디션을 딱 보겠습니다. 여기 도착할 지 2시간 되네요. 여기에 리스가 많다고 들었어요, 진짜.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또 고항에 저하고 승식이랑 따로 왔거든요.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신 팬분들께서 저희 어떻게 오시는지 알고 먼 나라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고 고생했어 라고 하더라고요.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. 리안 사람을 잘 반영했어요. 안녕하세요, 소식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소식입니다. 인이어 괜찮으셨어요?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까지!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드릴 줄 알았어요. 저기 지금 사랑의 페스티벌인데 K-하트의 세상 느낌입니다. K-하트의 의상. 신기해요, 신기해요. 사랑의 페스티벌 사랑의 페스티벌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기는 사랑의 페스티벌입니다. 사랑의 페스티벌 무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약간 블랙 블랙하게 입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멋지게 준비해보고 있습니다. 아까 리허설을 했을 때 무대가 진짜 컸고요. 또 지금 앞에 팀 분들이 먼저 공연을 하고 오시는데 환호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인터뷰도 하고 무대로 해보겠습니다. 조금 이따 만나요. 안녕. 사랑의 페스티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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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세요. 흠이가 이것도 보내줬다. 인별 감성이라고 하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찍었는데 스포만 살짝 고정하고 있었습니다. 인스타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. 우리 팬분들이 인스타 보면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공연 잘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빅톤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디로 쓰셨는지? 저 콜투어 하고 이제 미팅대로 자가 있었는데 함성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. 1당 100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올라가서 열정적이게 잘하고 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화이팅! 분감! 어케어! 예예! 아, 진짜... 으악! K-HOT 하나 둘 셋 셋 저희 이렇게 무대 마치고 바로 옷 갈아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홉 곡을 연속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의 함성 덕분에 정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도 성공적입니다 Assalamu alaikum 콘서트 내야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콘서트 느낌 무대가 엄청 훅하시고 그리고 이 사우디에겐 이 케이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열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신나게 논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팬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팬미팅과는 또 다른 콘서트 느낌을 많이 우리 모든 앨리스에게 조사하고 빨리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영해주신 사우디아라비아 케이팝 러브분들 그 다음에 앨리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었어요 최고다 좋았다 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한참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저희가 늦게라도 이렇게 찾아뵙는데 진짜 앞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무대 정말 콘서트만큼 재밌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감사했던 말이 있잖아요 과연 이 중동 사우디에 저희를 알아봐주시는 좋아해주신 팬분들이 계실까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저희를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얼른 다음에는 저희들만의 공연으로 소원 중에 소원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우디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Assalamualaikum 아 conso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